빠르고 안전한 예측이 지지장치의 새 이름 동호하이테크 풀돌이 이제 힘들고 무겁고 위험했던 풀베기는 잊으세요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한 풀베기 작업 모든 풀베기는 풀돌이가 처리한다 예측이 날개를 달았다 성묘 과수원이나 정원을 관리할 때 논밭의 잡초를 제거할 때도 풀돌이를 써보세요 예측이 안전 지지장치 풀돌이는 가볍고 쉬운 작업으로 작업 능률 향상 땅, 발침, 손떨림 현상 제로 언덕, 논두렁, 동우리 등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풀돌이가 깔끔히 처리해드립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 실용신한 등록 특허받은 제품 풀돌이 풀돌이는 기본형과 원터치형 두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풀돌이는 무엇이 다르냐 기미약한 여성이 한 손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풀돌이 애초기로 풀베기를 할 때라 생각도 못했는데요 청소기처럼 사용하니 풀베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짠이에요 게다가 비석 등 모서리가 뾰족한 부분도 섬세하게 깨끗하게 제초해주니까 이제 선산 벌초 작업도 굳이 비싼 돈 들여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겠다 고향 산산 벌초를 전문 업체에 맡겼으나 우연히 풀돌이를 알고 사용해보니 너무 편리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고 무성한 잡초도 한 번에 깔끔하게 청소기로 청소하듯 쉽고 간편한 제초 작업 가볍고 날렵한 사이즈의 풀돌이는 풀돌이는 손걸림이 없으니까 넓은 부분도 신용드리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말씀 간편한 높낮이 조절, 폭 조절 기능으로 언덕이나 보리, 나무 위 아무리 높고 굴곡진 곳이라도 문제없습니다 풀돌이의 상속을 알아볼까요? 풀돌이는 모든 예측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립이 필요 없이 핀 하나로 단 5초면 탈부착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이중 안전장치로 작업 중 해체 위험을 완벽히 차단 가볍고 단다른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소재 바위 등 장애물 감지 시 자동으로 접히는 안전 설계 칼날과 간편한 칼날 장착 지면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킬 썰매용 설계 풀돌이만의 특허받은 디자인입니다 062-383-3313 www.풀돌이.kr 풀돌이는 손떨림이 전혀 없고 위험성이 없이 노약자나 여성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누구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풀베기 안전지장치 풀돌이를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합니다 똑똑하고 안전한 예초기 안전지지장치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수출하는 풀돌이 풀베기 작업의 안전과 능률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포로하이테크 풀돌이 포로하이테크 풀돌이 포로하이테크 풀돌이 터져보기 포로하이테크 풀돌이 포로하이테크 풀돌이 감사합니다.